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테스트할 헤드셋은 맥스틸 GMG7700H입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는 없지만 잘 구부러지고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캡슐을 배치하기가 수월합니다. 제조사가 제공한 사양표 지향각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PC 환경에서는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을 테니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변 소음을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ENC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지금부터 기능을 활성화해서 주변 소음을 얼마나 잘 억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NC 기능을 활성화하면 선명함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기능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닥에 깔리는 노이즈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소리들이 둥글둥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소음 자체가 작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앞서 언급한 부분들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급형 헤드셋 기준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ENC를 활성화하고 사용하는 게 좋았습니다. 용도를 다양하게 확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보이스 채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마이크입니다. 끝